보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이크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잘 들리십니까? 어제 건전지, 배터리가 갑자기 끊어지면서 마이크 상태가 좋지 못했죠. 오늘은 제가 건전지를 지금 잔뜩 사와서 챙겨와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쟁여놓고 하는 중입니다. 혹시 또 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오늘 제가 준비한 첫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번째 주제는요. 쌍특검법입니다. 자, 여러분 쌍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좀 남겨주셨어요. 이 쌍특검법과 관련된 얘기가 좀 더 이슈화 돼야 되는데 김건희 디올백 때문에 이게 쑥 들어가 버렸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 뭐 김건희 디올백 문제나 쌍특검법 문제는 따로 떼놓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쌍특검법 중에 하나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주가 조작을 했던 김건희가 뇌물까지 받아 먹었다라는 점에서 사실 함께 묶어서 거론해야 될 가능성이 크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현재 쌍특검법 안에서도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하튼 이 쌍특검법 관련된 얘기가 지금 대화 소재에서 좀 뒤로 밀려났다. 지금 관심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저기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설날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 쌍특검법 재결 시점을 거론할 거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거론되는 날짜는 19일 아니면 29일 이렇게 거론이 된다고 하네요. 19일이 됐든 29일이 됐든 김건희 특검법, 그 다음에 50억 특검법에 대한 논의는 이제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동안 좀 뒤로 물러나 있는 듯한 뒷전으로 밀린 듯했던 이 쌍특검법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거론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쌍특검법 재의결 29일입니다. 하지만 이 날짜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앞당긴다면 19일이 될 수도 있고요. 좀 더 미뤄서서 3월에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은 이 날짜를 두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특검법이 선거용이다 어쩌고저쩌하고 있는데 선거용 싫으면 진작에 받든가 왜 안 받고 지금까지 시간 질질 끌었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질질 끄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조정훈이죠. 이 쌍특검법 같은 거 보세요. 이미 발의된 거는 2년 전입니다. 윤석열이 취임한 그 직후에 쌍특검법이 발의가 된 상태였어요. 그 뒤에 계속해서 대안이나 수정안들이 계속 제출이 됐는데 법사위에서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 유명한 조정훈이가 딱 차고 앉아가지고 캐스팅 보트 우쩌고 저쩌고 하면서 질질 끌었죠. 그 결과 지금까지 뒤로 미뤄졌던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29일 날 처리가 되면 아마 국힘당으로서는 매우 곤란한 입장이 될 겁니다. 29일쯤 되면 거의 공천이 확정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미룰 수도 있고 29일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논의들이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쌍특검법은 어떤 건지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이 쌍특검법은요. 지난해 12월 28일 통과가 됐습니다. 이른바 오시버클럽특검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인데요. 두 법 다 지난해 28일 차례로 통과가 됐습니다. 국힘당 의원들이 대거 퇴장한 상태에서 민주당과 그 밖의 야당, 민주진보진영 의원들이 함께 처리한 법이 바로 이 오시버클럽특검법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이 두 개입니다. 자 수정안 내용은 배진교 수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인데요.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쌍특검법 둘 다 특검 지정을 여당이 아닌 국힘당이 아닌 다른 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지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은 특검 후보를 지명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꼼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국힘당 애들이 갑자기 윤석열 보고 탈당하라고. 윤석열이 탈당하면 국힘당도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국힘당도 특검을 지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꼼수를 막기 위해서 배진교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통령 소속 정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소속돼 있었던 소속 정당이었던 정당도 취정권을 갖지 못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 법은 민주당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기타 무소속 의원들이 합심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윤석열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어요. 그 결과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한동훈이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로 만들어낸 한동훈의 첫 번째 방탄 작품이 되는 겁니다. 한동훈을 국회에 보낸 이유는 윤석열이 한동훈을 국회에 보낸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김건희 특검법을 막고 그 다음에 총선에서 윤석열이 원하는 사람으로 공천을 잔뜩 주자. 이른바 검사공천, 용산공천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 첫 번째 임무를 한동훈이 잘 수행을 해낸 거죠. 거부권 행사한다고 했던 윤석열은 실제로 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곧바로 행사를 해버렸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에 법이 통과됐는데 1월 5일이 되자마자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해버립니다.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가만히 기다렸다가 1월 7일, 8일 이때 정기국무회의 때 거부권 행사해도 될 것을 굳이 며칠 앞당겨서 국회에서 법안이 넘어오자마자 바로 거부권을 행사해버린 겁니다. 너무 다급했다라는 그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시간을 그렇게 후다닥 처리했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국힘당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1부에서는 그런 윤석열의 태도 자체가 얼마나 이 법이 윤석열한테 불리한 법인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 보자면 김건희의 범죄를 윤석열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힘당 내부에서도 윤석열이 오히려 이렇게 후다닥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쳐놓은 덫에 빠졌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왜? 민주당은 시간 끌면 그만이거든. 그리고 지난 1월 14일, 쌍특검법이 통과되고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태원 참사특검법이 국회를 또 통과합니다. 이 법 역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등 의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힘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죠. 이 불참하는 과정에 국힘당 의원이 나서서 반대하는 이유를 주저리 떠버리는 바람에 당시 그 의결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다시 한번 분노를 쏟아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1월 14일, 이태원 참사특검법이 통과됐는데요. 참사 발생 438일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역시 보름 만에 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태원 참사특검법도 국회로 되돌려 보내버립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이 행사한 특검 각종 거부권은 총 9건입니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5년 임기 내내 총 모두 실시한 거부권이 7건, 6건, 2건, 1건 아니면 0건 이랬었는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임기 시작한 지 아직 2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 9건이나 모였습니다. 이런 점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위반을 점점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당장 양국관리법이라든지 간호법 같은 것도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죠. 이런 법들이 하나 둘 차곡차곡 쌓이면서 민심의 반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상황이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엎드려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단칼에 거부해버렸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결국 현재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재의결을 해야 되는 거부권 때문에 재의결을 해야 되는 법률은 총 3가지가 됐습니다. 50억 특검, 김건희 특검, 이때원 특별법. 이 법은 이미 국회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날 정해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법을 과연 언제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대단히 많은 고심을 해왔습니다. 언제 이 법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통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통과가 어렵다, 통과 안 될 거야, 지금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점을 잘 잡으면 통과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처리 시기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과가 가능한 시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만 네, 바로 국힘당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죠. 지금 윤석열 정권은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이번 총선에 내보낼 공천자 명단을 나름 열심히 압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 이른바 검사공천, 그 다음에 용산공천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들이 너도 나도 대거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고 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대략 간단하게 계산해도 근 5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검사라는 이름 타이틀을 달고 전직 검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고 출사표 던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용산공천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체 지역구가 252곳인가 그런데요. 이 지역구 중에서 적어도 3분의 1 이상을 검사 혹은 윤석열 직계 라인 이런 사람들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검사공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용산공천은 뭐냐고요? 용산공천은 검사는 아니지만 윤석열의 직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공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소속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한테 매우 이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출마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한테 공천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국힘당의 현역 의원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250개가 넘는 지역구라고 하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좀 제한적이잖아요. 특히 영남권 그다음에 강남권 여기에 공천을 받아야지 당선이 되는데 이 지역구는 기껏 해봤자 50개에서 6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영남의 자리 털을 잡고 있는 이런 현역 국회의원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자리에 검사들을 내리꽂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쫓겨나는 현역 의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적어도 20, 30명 정도가 발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20, 30명이나 쫓겨난다.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재의결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시기 지점이 이제 이달 29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총선 이후로 표결을 미루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봤자 어떻게든 부결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총선 이후에 해가지고 총선 이후에 재의결을 해서 총선의 분위기를 많이 감안하는 뭐 그런 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견해인 거죠.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총선 이후가 되면 4월 10일이 되겠죠. 4월 10일 이후죠. 그런데 5월 29일까지는 현재 21대 국회가 계속 임기를 유지합니다.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21대 국회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낙선한 현역 국회의원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공천을 맞지 못해서 튕겨나간 국회의원이 있을 건데 이들이 과연 윤석열 정권의 협조적인 투표를 할 것이냐. 그거 아니지 않겠냐. 그러니까 반란표를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은 총선 이후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실제로 이런 의견은 좀 많이 거론이 됐던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해볼까? 라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고요.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표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반란표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이때가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정식으로 거론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시기를 고민한 것은 맞는데 그리고 만약에 총선 이후로 이 시기를 미룬다면 권한쟁이 심판까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한 그 법률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오시복 특검법은 윤석열 본인이나 그 다음에 윤석열의 가족을 상대로 한 특검법이에요. 역대 대통령이 자기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례가 윤석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가능하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보면요.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일처리를 할 때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기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 혹은 자기 자신과 관련되었었거나 옛날에 혹은 자기 옛날에 가족이었거나 기타 등등 관련이 있거나 있었던 사안과 관련해서는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만약에 무슨 허가를 내주는 공무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저희 애 엄마가 애기 엄마가 장사를 새로 하려고 장사하려고 허가를 내려고 왔다. 그러면 제가 제 가족에 대한 제 와이프에 대한 허가를 인허가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허가를 안 해주겠어요? 당연히 허가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 혹은 내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둔 거. 이게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을 윤석열은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거죠. 과연 이렇게 위반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는 윤석열이 권한을 위배한 거 아니냐.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보내서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하자.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총선 이후로 재의결 시기를 미룬다면 권한쟁이 심판까지 같이 동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본격적으로 적어도 지도부에서 거론된 바는 없다라고 합니다.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 재밌겠다. 몇몇 국회의원분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생각은 해보진 않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보면 글쎄 그렇게 하는 것도 재밌겠네. 생각해 보니 재밌겠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야, 선거 이후로 특검법 처리를 미루자. 특히 쌍특검법 처리를 미루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때문에 원래 이번 설날에 이게 논의를 전행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번 설날 연휴 때는 이 쌍특검법이 약간 뒤로 밀려진 겁니다. 오히려 김건희 디올백 문제가 더 앞서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쌍특검법 처리를 미루는 게 좋을까요? 미룬다면 언제까지 미루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미 지금도 이미 많이 미뤄둔 상태입니다. 1월 초에 거부권 행사가 돼가지고 국회로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2월이 됐잖아요. 그랬으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겁니다. 더 미룰 수 있을까요?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고민스러워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새로운, 이번에 의견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공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기침이 다 나오네요. 특검법 처리를 미룬다는 것은 특검 안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 보자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니까 부결 안 되게 하는 방법, 그 시기를 찾으려고 하면 어느 시기가 가장 좋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미룬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해볼 만한, 시도할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 꼼수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동훈 연애들이 설치는 거에 말려들 수도 있죠. 지금 댓글 보니까 터뜨릴 때가 되지 않았냐? 더 미룰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2월 29일에 이 쌍득검법이 재표결될 거다. 이 날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29일로 날짜를 잡은 이유는 사실 쌍득검법 처리를 뒤로 미룬 이유가 국힘당 쪽에서 이탈표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탈표는 언제부터 나올 수가 있느냐?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할 수가 있어요.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월 29일이면 어느 정도 공천이 마무리될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국힘당 의원들의 소신투표, 이른바 반란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미룰과 없이 2월 29일에 이태원 특별법, 쌍득검법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대칸님께서는 3월에 처리한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3월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 쪽에서는 그럼 이탈표가 없겠느냐? 이른바 수박들이 저쪽에 표를 던지지 않겠느냐? 사실 그것도 걱정스럽죠. 그것까지 갈만해 본다면 너무 미루는 것도 사실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의표 원내대표 얘기로는요. 이번에 부결되면 총선 이후에 다시 재발의해서 다시 법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법사위에서 장난질을 치고 있는 조정훈과 이 쌍특검법 처리를 연계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도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정훈이 지금 소수정당 그다음에 비교섭 단체의 묵수로 지금 배정돼 있는 법사위 의석을 제가 뺏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제가 시대전환 이름으로 있을 때는 그 의석을 가질 수가 있었으나 이제 국힘당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법사위 의석을 내놔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 내놓고 버티고 있다고요. 알받게 하고 있거든요. 이 알받기를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교환, 포로교환 같은 그런 개념으로도 쓸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29일 투표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꼭 29일이 아니라 좀 더 미루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미루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3월 전까지는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왕 국힘당 쪽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라면 글쎄 그때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자, 여러분들 의견은 제가 조금 있다가 댓글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서울타워님께서는 탄핵에 유리한 쪽으로 하자라고 해주셨고요. 문소희님께서는 사물이 좋다라고 하셨고 차인숙님께서는 뭐 부결되면 다시 재발이 하죠? 이라고 하셨어요. 김진표가 어떤 문제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김진표만 아니면 괜찮다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소리별님께서는 너무 늦어도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2월, 3월 더 미루지 말자라고 하신 분 계시고요. 그래서 긍정님께서는 아끼다 똥대올 수 있다라고 그런 점면도 있습니다. 소화원 미경님께서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들국화님께서는 민주당 내 수박들을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국힘당에서만 이탈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영원히 우리 민주진보진영에서는 다시는 표들 생각을 안 하는 게 맞겠죠. 아마 이탈표를 좀 더 많이 끌어오게 하려면 전체적인 여론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여론의 흐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론의 흐름이 윤석열한테 많이 불리하게 되면 국힘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가지고 윤석열을 등이 없고는 절대 선거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이탈표를 던질 수도 있겠죠. 김선화님께서는 언제든 유리할 때라고 하셨고 문소희님께서는 3월이 맞다라고 보셨습니다. 3월이 좋다고 하신 분 많으시고요. 4월에 잘 찍자님께서는 3월 중순까지 가자 라고 하셨고 김선화님 공천 마무리 후라고 하셨고요. 토피노님께서는 부결 안 된다는 보장이 100%일 때 하자라고도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정연님께서는 지금 총선이 너무 걱정된다고. 사실은 그렇죠. 들국화님께서는 이게 제 의견은 무기명인데 무기명이나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 다음에 SHMR님께서는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또 낮췄다라고 하네요. 원래 2.3% 전망을 했는데 2.2%로 낮췄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당황스러운 게 2023년, 벌써 작년이 됐네요. 2023년 성장률도 처음에는 2.4, 2.6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성장률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1.4%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시작하자마자 또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라는 것은 글쎄, 올해도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연초에 전망했던 것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거다라는 그런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민생 아닙니까? 경제 아닌가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반도 주변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떤 걸 보더라도 이게 상태가 나아질 조짐이 없어서 원래 우리나라 경제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극대화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또 천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천공이 그랬더라고요. 남북 간의 긴장이 극대화됐을 때, 아주 극적인 상황에 갔을 때 갑자기 통일된다. 그런 얘기를 막 했더라고요. 또라이도 아니고 말이야. 글쎄 천공의 얘기가 어느 정도 윤석열한테 먹히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 천공 말하는 게 그대로 막히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특히 어제 그제 공개된 천공 얘기는 2022년, 2023년 초에 녹음이 됐던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1년 정도 시간이 더 지났는데 진행된 상황을 보면 땅마다 떨어지는 거죠.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요. 제가 세 번째 주제 다루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후기와 패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요. 사나의 사나의 해방의 회불 아래 벌고 승인 사나의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